어이구 잘 기다리네 봉두구 조금만 기다렸다 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은 올해 어 저희 똥께로움은 조금 어 영상을 자주 올릴 계획입니다 매번 편집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저희 가족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어 자주자주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은 봉두야 잠깐 기다려야지 그래 먹어 일단 먹으라 오늘은 특식을 해줬어요 오늘은 여집사도 조금 늦게 오고 이제 저도 일이 바빠서 낮에 조금 애들끼리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얘네들이 아주 좋아하는 특식을 해줬습니다 우리 봉이도 잘 맞네 잘 먹어요 우리 봉순이도 잘 먹네 얘네 셋 밥 먹는 스타일을 보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봉순이가 제일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깐봉이 깐봉아 그거는 좀 삼켜야 돼요 이거 뭐냐면 약간 이렇게 화식 이렇게 영양식으로 된 거를 사료랑 섞어 주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잘 먹어요 그래 가지고 선물 받은 거를 이렇게 먹고 있어요 깐봉아 씹어라 아 씹어 이거 시합하는 거 아니야 천천히 먹어 코에 다 묻혔어 봉두도 배고팠나 보다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저희 집사들하고 강아지하고 강아지 삼봉이들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을 계획이에요 이제 저희가 농원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제 농장 갈 땐 강아지들 데려가고 거기 아직 얘네들이 쉴 때를 못 만들어 놔서 그 아직은 못 데려가는데 이제 이제 조만간 애들도 일하러 갈 때 같이 일하러 가고 집에 있을 때 같이 집에 있고 365일 같이 붙어 있을 예정이에요 깐봉이 천천히 깐봉이 벌써 다 먹었네 이렇게 특식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주고 있어요 이거 라이브는 아니고 그냥 저희가 좀 영상을 뜨문뜨문 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편집을 잘 못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팠는데 편집은 하더라도 더 자주 올리려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들은 이렇게 편집을 안 하더라도 그냥 오늘 이렇게 지냈다 요새 이러고 지낸다 이렇게 그냥 주저리 주저리 올리려고요 우리 깐봉이 봉순이 봉두 아주 잘 먹습니다 깐봉이의 특징은 맛있는 걸 먹으면 일반 사료도 그래요 밥그릇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물 마시러 가죠 아이고 봉두도 다 먹었네 아기들 다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각자 밥그릇을 약간 청소해 주듯이 확인하는 건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핥아요 신기하다 봉순이 맛있게 먹었어 올해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모두들 작년보다 더 즐겁고 해피하고 그런 일들만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는다 맛있게 먹었어 깐봉이 아주 만족하는 눈빛이에요 요즘에 귀에 약 넣는 것 때문에 조금 서운함이 있는데 눈곱 좀 떼 너 몇 살인데 눈곱을 혼자 못 떼니 깐봉이가 요즘에 귀에 약 넣는 것 때문에 조금 남집사하고 남집사는 저한테 서운함을 좀 많이 느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깐봉 너 하루 종일 잔 것 같다 오늘 아침 10시에 저희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각자 일 보느라고 10시부터 7시까지니까 아주 다른 강아지들에 비하면 너넨 너무 지금 공주같이 있는 거다 너희는 혼자도 아니고 셋이 같이 노는데 맛있게 먹었어 봉순이 봉순이는 여전히 공주공주합니다 봉순아 엄마 보고 싶지 엄마 안 보고 싶어? 봉두야 엄마 보고 싶어? 여집사를 찾습니다 봉두야 다 알아들어요 봉두야 봉두야 깐봉이는 혹시 혹시 흘린 거 없나 이런 거 이제 보고 있어요 깐봉아도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집사를 찾고 있어요 봉두는 봉두야 엄마 오늘도 깨우는데 여집사 오늘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올라갔다가 올라갔는데 저녁 저녁 한 10시쯤 온대요 봉순이 얘 얘기는 봉순이라고 합니다 공주 같은 성격이 특징이구요 고라니를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화면에 찍히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자꾸 카메라를 피합니다 요즘에 카메라 들고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그나마 좀 많이 봐요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잘 때까지도 한참 이러고 이제 집사들 뭐하고 누나 이렇게 구경하는 게 취미에요 턱 딱 이쪽에 한쪽에 괴고서 가만히 구경하는 TV 보듯이 그리고 우리 깜봉이 깜봉아 깜봉이는 주방에 밥 혹시 밥알 하나 흘리지 않았나 아주 섬세하게 찾아다닙니다 깜봉아 나 안 흘렸다 그냥 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물 먹어 너 엄청 먹었어 봉두야 일로와 봉두 일로와 아 이거 요즘에 말도 잘 듣고 봉두가 얘는 이제 막내 셋째 봉두인데요 봉두가 요즘에 아주 아주 얌전해졌어요 원래 말썽꾸러기 이미지였는데 점점 이렇게 하하하하 귀도 이렇게 넘어가고 특징은 토끼를 닮았어요 봉두야 여기 봐봐 하하하하 그리고 귀가 자주 고장납니다 이 봉두의 그 감정표현은 귀로 나타나요 귀 어 그래 너 말하는 거야 너 봉두 너 예쁘다고 너 얘기하는 거야 우리 봉두가 이렇게 예뻐요 하하하하 어이 그래 그래 너 예뻐 우리 봉두가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봉두가 젤로 착하지요 우리 봉두가 얼마나 예쁜데요 하하하하 알았어 긁으라고 봉두는 이제 이렇게 등을 대고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면은 이렇게 등을 대고 앉아요 등이든 머리든 긁어라 그런데 안 긁으면은 이제 뒤를 돌아봐서 손을 핥아요 빨리 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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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해서 먹어요 배가 터질 때까지 내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는다 깐봉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 우리 봉순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딱 문쪽에 서서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거나 약간 저쪽에 앉아있어요 그냥 나가고 싶으면 이제 응가가 마렵거나 오줌이 마렵다 하면 문쪽에 서있고 우리 깐봉이는 그냥 끼럭끼럭 아침부터 나가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편합니다 저기 배변패드가 저쪽에 있는데 안 쓴 지 며칠 됐어요 왜냐면 아침이 되면 나가자고 나가자고 그렇게 그렇게 막 딱 자기 오줌 마려울 타이밍에는 막 나가자고 엄청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을 이 셋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해요 의사표현 확실하고 싫으면 싫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렇죠 깐봉이 아무튼 오늘 1월 3일 이제 새해에는 벌써 새해도 이틀이나 지났어요 근데 올해는 뭔가 더 강아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더 이제 얘네들이 더 뛰어놀 수 있게 많이 어디도 많이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이고 그럴 계획이에요 더 바쁘게 살면서 자꾸 편집의 시기가 늦춰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요즘 뭐하나 이런 일상들을 좀 더 자주 공유하고 예전에 편집하던 건 예전에 편집하던 대로 하고 더 저희의 일상을 더 자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랜선 강아지잖아요 그치 깐봉아 아무튼 오늘은 그 약간 하루 종일 좀 집에 많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또 아니다 아침에도 놀러 나갔다 왔잖아 그치 하루 종일 붙어있지 않으면 조금 불만족해 근데 내일은 또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행복한 따뜻한 저녁 시간 되세요 오늘은 특식을 먹었다 이거 엄마한텐 비밀이다 깐봉 알겠지 너 내 엄마가 이걸 딱 아는 순간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줬어 깐봉이 살짝 일어난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네가 말을 해주면 완벽해 그때 내가 뭐라고 하겠어 어 깐봉이 밥 줬어 근데 조금 줬나 봐 라고 얘기를 해야 의심을 안 하거든 알겠지 깐봉 지금 뭐 어쩌라고 아무튼 행복한 깐봉이 만져줄 건데 알았어 봉수님 계속 만져달라고 아무튼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뾰로롱 뾰로롱 왜 이거 왜 악수 그래 악수 뿅 뿅 뿅 뿅 뿅 뿅 아멘